뷰티마인 센텔라를 출시했습니다. 조아제약이 이너뷰티 음료 봄처녀 뷰티마인 센텔라를 출시했습니다. 봄처녀 뷰티마인 센텔라는 센텔라 아시아티카, 사철숙 저분자 콜라겐, 엘라스틴 펩타이드, 화이트 토마토 등을 향유했는데요. 머리카락 17만 분의 1 크기인 308톤 수준의 저분자 콜라겐으로 체내 흡수율을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센텔라 아시아티카와 사철숙은 항균, 항염증, 상처 치유 효과 등으로 민감해진 피부를 진정하는데 도움을 주어 화장품의 원료로 많이 사용되며 콜라겐과 엘라스틴은 피부 탄력과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더불어 화이트 토마토에 함유된 피토엔과 피토플루엔은 자외선을 차단해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고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피부톤을 밝고 균일하게 개선해 피부 미백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봄천여 뷰티마인센텔라는 특허받은 용기조와 세피지 앰플을 적용하여 휴대와 섭취가 간편하고 상큼한 사과 맛으로 맛과 향에 민감한 사람도 부담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하루 한 개의 앰플로 쉽고 간편하게 피부 루틴을 만들 수 있는 제품으로서 색다른 이너 뷰티 제품을 찾는 분과 피부 속까지 관리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s 한국사업주택 이르 천천여 뷰티